하이 다 왔어? 다 왔어? 방금 하오형이랑 유진도 라이브 하고 있는데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할게 와, 첫번째 솔로 라이브 뭐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키아 사랑해, 나도 나도 밥 방금 먹었어요 방금 도시락 한 두 개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Q&A 시간 좀 할까요? Q&A 항상 Q&A 시간 없는데 Q&A, Q&A 아, 맥과 하얀 Q&A 최근에 배운 한국어 뭐요? Q&A 최근에 배운 한국어, 양무치게 소중한 말 안녕 안녕 Q&A 시간 낭비할 때 전화한 드릴 터널을 받을 수 있나요? 전화한 드릴 터널을 받을 수 있나요? 와우, 그거 너 할까? 미안 이번에는 3일 3일 동안, 오늘 내일 무대하고 내일 모레 다시 한국에서 가는데 밖에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토큐어 나이트 뷰즈 오늘의 공연은 누구야? 오늘의 공연은 누구야? 내 공연은 누구야? 이 시간에 내 공연은 누구야? 오늘의 공연은 누구야? 나 혼자서 펑 팩트, TMI, TMI 오늘 밤 좀 많아서 다 혼자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 그 거울 투명해요 여기에서 화장실 샤워 거기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귀빙랑 유진 같은 방 쓰는데 하하하 네 Bureau 제발 택수 확인 뷔 뷔 뷔 뷔 티 뷔 뷔 뷔 오늘? 음... 한번 생각해봐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면 누가 해? 또? 잘 먹겠는데 오늘? 오늘 제가 원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거 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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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of the day 추측하는 노래? 어... 음... 음... 샌핑 인... 선샤인 음... 아주 좋은 노래야 오... 그리고 그거 음... 추측하는 노래 여기 갔지? 음... 추측하는 노래 여기 갔지? 음... 고민 하나 있는데 내일 무대에서 렌즈 낄까? 렌즈 할까? cej Employee 지금... 렌즈 transpose WOW ㄴ ㄴ 렌즈 계속 그래 그래, 알았어 안경 써줘라 지금 안경 없어 렌즈 키야 라이브 혼자 하는 거 멤버들 같이 하는 거 진짜 완전 다르다 같이 할 때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혼자 하면 좀 할 말이 많이 없는데 어디까지? 좋아 렌즈 키야 렌즈 렌즈 리키, 무슨 피사 제자해? 근데 나는 피사 다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하와이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와이은 좋아하는데 근데 기빙 하와이은 너무 싫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사 시키때 하와이은 시켰는지 이거 많이 사왔어 What's my favorite Japanese food? I love sushi rolls a lot and 귀동 귀동 요즘에 규카츠도 빠져서요 저 매일 규카츠 시켜요 컴백 스포 컴백 스포 스포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저 첫 번째 솔로 생방잖아요 만약에 스포 좀 너무 송 넘어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저 생방 위험해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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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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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호텔에 가면은 아직 아이스크림이예요 한국 음식 좀...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나는 일단 고기, 삼겹살 이런 게...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포토타임 하면 포스 뭐 할까? 포스 좀 추천해 추천해 줘 매일 볼 하트만 이런 포스만 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포스 좀 추천해 줘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남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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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제 손으로, 뭐예요? 이거요? 제 손에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한 손에 있는 거 같아요 뭔가요 왜요? 리키가 노래하러 가고 싶어요 리키가 노래하는 노래 노래가 노래하는 노래 노래가 아직 아직도 노래가 아직도 제 노래가 안 좋다고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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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좀 볼까? Hey, 제로스, 질문 하나 있는데 뭐가 더 예뻐? 이 배경 아니면 저 빨리 선택하고 대답해줘 릭이, 크리듬을 닫아야 돼, 왜? 오케이, 제가 듣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리키야 되게 익으면 뭐야 한 번 해줘 읽었는데 하기 싫다면 하면 너무 부러워요 옆에 건우기 큐빙 계속 해줘 해줘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는데 혼자 있으면 절대 이런 거 안 해 에는쵸우ody ValkY ratio 씨 씨 view чего요? 글보 Natalia 남 Brooke 저는 버리기 셀ime 감사합니다. Can I see your nose? I guess, yeah? Aren't you seeing my nose right now? Keep the blonde for the next 2.5 years. Nah, I will change at some point. And maybe there's like, surprise waiting for you guys. Something that you guys aren't... Hmm, I'm not expecting to see. Strawberry or zeros? Of course zero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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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So, no. But that's a very big part of u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하하 안녕하세요, 월드 뭐? 당신의 룸메이트 누구입니다 룸메이트 오늘 없어 오늘 혼자 잘 거야 오늘 외로워 I'm alone tonight I'm alone tonight 이게 오늘 침대예요 앉아 있는 건 너무 힘들어 침대에서 놔야지 공부할 수 있게 마침대에서 놔야지 넌 나 너무 쉽게 생각해봐요 안 볼까요? 너무 늦게 해 너네 몇 시? 몇 시 잘 거야? 지금 거의 아홉시는데 너무 일찍해요 이거 뭐야? 특별해 안 자고요 왜 안 자? 자야지 다른 팀원은 뭐지? 다른 팀원은 뭐지? 다른 멤버... 다른 멤버 몇 명 헬스장 찾고 있어요 응, 또 운동하려고 했는데 아마 황효이랑 매튜? 응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왜 있어?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제가 생각했을때 아직도 꽤 오래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0초 만 사거죠 10초만 사귀어 10초 너무 짧아 안 되지 하루 어때? 누가 오버미 레드 로프 칸칸 은신 저거요? 괜찮지? 너희 모두 파이팅 고마워 더 파이팅 생각해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요 타두 우리 제로스... 어떻게 생각해? 더하면 채널이 괜찮으면 안 좋아 예스 플리즈? 예스 예스 예스? 예상하는 대답 좀 다른데 다 좋아? 하고 싶은데 근데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잘 모르겠는데 아직 원래 더 잘생겼는데 오늘 달아 오늘 달아 더 잘생겼는데 오늘 왜 더 잘생겼어? 뭐가 달아? 말해줘 뭐가 달아 말해줘 뭐가 달아 네 머리 지금 진짜 길어 근데 저 긴팔 어때? 진짜 긴 머리 한번 하고 싶은데 어때? 자르가 아니면 더 길게 한번 도장하면 어때? 머리가 너무 길어 머리가 너무 길어 흔들어는 거긴 흔들어 그냥 그냥 시스템 려는 장려의 머리 진짜 장려의 머리에 려는 거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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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힘들어? 잠시만요 리키랑 눈 맞추다 그거 뭐지? 눈싸워, 눈싸워 우린 눈싸워 한번 할까? 쉽죠? 하나, 둘, 셋 너 췄어? 진짜 췄어 눈싸워나 입어야지 너 췄어, 여보세요? 너무 짧다 더 질문해야 해 2몰 1뒤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원래 다 실버 악셋만 켜는데 항상 무슨 실버 크라스, 실버 귀걸이, 실버 목걸이 다 실버만 했는데 근데 항상 실버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코트 악셋도 좀 바뀌고 싶어서 이제 코트 악셋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 실버 잘 모르는 거 알고 있지만 실버랑 코트 어떤 거 더 좋아?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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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